자, 이번에는 다음 클라우드 두 번째 시간이고요. 다음 클라우드를 설치하면 이렇게 생긴 아이콘이 만들어지죠? 이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내용은 우리 효도 코딩의 컴퓨터 수업에서 특히나 아이콘, 폴더, 프로그램 설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를 하신 다음에 보셔야지만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걸 모르시고 따라하시면 잘 이해가 안 돼서 이 자포자기한 상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앞에 있는 부분의 순서를 좀 밟으시고 이번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모르셔도 그냥 보셔도 돼요. 나중에 이게 필요할 때 그때 다시 한 번 정식으로 공부하셔서 하시면 되니까요. 자, 이렇게 이렇게 떠요. 다시 제가 사족이 많았으니까 다시 보여드릴게요. 아이콘을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생긴 화면이 뜹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어떤 파일을 이동을 시킬 건데 예를 들면 제가 사진, 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제 조카 사진이 이렇게 있거든요. 그 중에서 사진 하나를 복사하는 거죠. 자, 여기 복사라고 되어 있는 항목 있죠? 이걸 선택한 다음에 자, 이 윈도우 탐색기를 일단 끄고요. 다음 클라우드를 더블 클릭하면 보이는 이 화면이 있잖아요. 여기에다가 마우스 포인트 올려놓고 자, 왼쪽 버튼을 누른 다음에 여기서 붙여넣기 라고 되어 있는 항목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 조카 사진이 딱 달라붙게 돼요. 방금 제가 복사했던 게 그리고 이거를 큰 아이콘으로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제 조카 사진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이렇게 초록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부분이 있죠? 이건 뭐냐면 이 사진이 인터넷으로 전송돼서 다음 클라우드에 저장됐다라는 뜻입니다. 자, 제가 좀 빨리 해볼게요. 자, 사진으로 들어가서 조카의 다른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자, 복사하고 그리고 자, 다음 클라우드 이걸 더블 클릭해서 여기에다가 붙여넣기를 하면 자, 보세요. 지금 이거 파란색이죠? 이 아이콘이. 이 아이콘의 색깔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자,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얘가 초록색으로 바뀌었죠? 그건 뭐냐면 파란색일 때는 아직 저 파일이 저 조카 사진이 이 다음 클라우드로 전송되지 않았을 때 파란색이고요. 저게 녹색으로 되면 전송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제가 다음 클라우드의 홈페이지로 한번 이동해 볼게요. 자, 이게 다음 클라우드 홈페이지죠? 자, 여기서 홈페이지로 이동하는 방법은 우리 효도코딩의 그 뭐죠? 어디 있죠? 이 다음 클라우드 여기 수업에 이거 있죠? 링크 이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로 들어와 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가 방금 복사한 제 조카의 사진들이 이 다음 클라우드 홈페이지 안에 올라가 있죠?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이번에도 사진을 해서 자, 이 사진을 제가 복사해서 자, 이렇게 화면을 제가 분할해 볼게요. 자,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걸 더블클릭한 다음에 이 윈도우 탐색기에서 자, 분할을 하죠. 자, 여기서 붙여넣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파란색이죠? 여기 녹색이 되면 이쪽에 뜹니다. 자, 지금 녹색이 됐죠? 자, 여기서 오른쪽, 왼쪽 부분에서 제가 새로 고침을 해 볼게요. 그럼 보시는 것처럼 제 조카 사진이 떴어요. 저는 그냥 이것에다가 이 다음 클라우드의 폴더에다가 사진을 복사해서 붙여넣기만 했을 뿐인데 자동으로 이 파일이 다음의 서비스 다음 클라우드 서비스에 전송이 된 거죠. 자,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제가 이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디렉토리 있죠? 이 디렉토리에다가 이 폴더에다가 사진을 추가했을 때 그게 이 다음 클라우드의 홈페이지에 자동으로 전송되는 것을 보여드렸는데 자, 삭제도 할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제 조카 사진을 선택한 다음에 오른쪽 클릭하고 이 중에서 삭제 버튼을 누릅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자, 이 파일이 삭제가 됐죠? 그리고 조금 지난 다음에 이 다음 클라우드 홈페이지에 지금 아직도 제 조카 사진이 있는데 이거를 새로 고침해보면 이 조카 사진이 사라져 있을 겁니다. 자, 한번 새로 고침해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 파일이 삭제가 됐죠? 저희 다음 클라우드라고 한 이 서비스는 어떤 파일을 추가했을 때 그 파일이 인터넷으로 전송돼서 이 다음 클라우드에 이렇게 저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삭제하면 그게 인터넷에 있는 파일도 자동으로 삭제가 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인터넷 상에 있는 이 사진 있죠? 이 사진을 제가 선택한 다음에 여기 있는 삭제 버튼 있죠? 이걸 눌러서 인터넷 상에서 삭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밑에 보시는 것처럼 진역 007.jpg가 삭제되었다는 메시지가 바로 뜨면서 보시는 것처럼 방금 인터넷 상에서 삭제한 파일이 여러분의 컴퓨터에서도 아주 빠른 속도로 삭제가 돼서 없어졌죠.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동기화라고 합니다. 동기화는 서로 다른 기계들을 같은 상태로 유지시켜준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는 같은 데이터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백업 전략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떻게 데이터를 저장하느냐 다음 클라우드 더블 클릭하면 나오는 이 디렉토리에다가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이미지 또는 문서 또는 기타 등등의 중요한 파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도 우리가 데이터라고 해요. 근데 이 어떤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그 설치된 프로그램의 파일들이나 이런 것들은 데이터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다시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됐을 때 사라지게 되는 데이터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데이터들을 여기 다음 클라우드 디렉토리에다가 이 폴더에다가 다 복사해 놓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부터 그 데이터를 사용할 때는 이 다음 클라우드가 제공해 준 이 디렉토리 있죠. 이 폴더 이 폴더에 저장한 그 파일을 수정하시면 자동으로 수정된 파일이 서버로 전송이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제가 다음 클라우드 이용 안내라고 하는 이 문서를 더블 클릭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긴 프로그램 이렇게 뜨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내용은 제가 수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막혔네요. 효도 코딩이라고 제가 여기다가 입력하고 자 이 파일을 저장했어요. 그럼 이 파일이 변경됐죠. 그럼 이 변경된 파일이 역시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인터넷상으로 전송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죠. 편집 중입니다. 변경상의 편집이 끝날 때까지 잠시 대기됩니다. 라고 나오는 건 지금 제가 이 파일을 아직 열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거를 이렇게 끄게 되면 자 제가 저 프로그램을 꺾고 이 파일을 더 이상 편집하지 않기 때문에 이 파일이 자동으로 동기화가 되면서 이 색깔이 바뀔 겁니다. 조금 기다려보죠. 예 보시는 것처럼 다음 클라우드 이용 안내라고 하는 이 파일을 제가 방금 수정했는데 얘가 색깔이 녹색으로 바뀌었죠. 그러면 이 수정된 내용이 인터넷으로 자동으로 전송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가 다음 클라우드 홈페이지로 다시 접속해서 여기 다음 클라우드라고 적혀있는 이 파일 있죠. 이 파일을 더블 클릭하면 인터넷상으로 이 파일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이 파일의 내용이 효도 코딩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신기하죠?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고 이걸 이용하시면 여러분이 이 백업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아도 자동으로 백업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다음 클라우드에 대해서 아주 대략적인 부분을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것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자 우선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클라우드 서비스는 여러분 컴퓨터에서 만들어지는 파일들을 인터넷상으로 자동으로 전송해 주는 그런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중요한 데이터를 대피시켜 주는 이 백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서 이 다음 클라우드와 같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고 또 안전하게 이 컴퓨터 생활을 즐길 수 있다는 점을 제가 첫 번째로 강조드리고요. 자 두 번째로는 자 여기 방금 제가 설치했던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다음 클라우드라는 프로그램. 이 프로그램을 지금 이 컴퓨터에다가 설치를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 대의 컴퓨터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집에서도 컴퓨터를 쓰고 직장에서도 컴퓨터를 쓰는데 집에서 사용하는 파일을 직장에서도 사용을 하신다고 한다면 지금까지는 그 파일을 어딘가 저장해서 집에 회사 가서 다시 수정하거나 이런 복잡하고 불편한 과정들을 거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직장에 있는 컴퓨터에도 이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이 서비스를 설치해서 인증을 해놓으면 여러분 집에서 작업한 게 자동으로 직장에 있는 컴퓨터에도 다운로드가 되고요. 직장에서 수정을 하면 자동으로 집에 있는 것도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이게 다음 클라우드라는 이름으로 모바일, 아이폰에서 또 안드로이드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검색해보시면 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앱을 이 스마트폰에다가 설치하시면 지금 방금 제가 동기화했던 그 파일들이 이 스마트폰에서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지금 보고 계신 이거는 제 아이폰에 있는 화면을 제가 이미지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건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앱을 제 스마트폰에 설치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까 제가 업로드했던 그 동기화시켰던 제 조카 사진이 제 스마트폰에 있는 게 보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컴퓨터에서 사진을 그 다음 클라우드 폴더 또 디렉토리에다가 위치시켜 놓게 되면 자동으로 그게 인터넷을 통해서 다음 클라우드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다음 클라우드에서 다시 제 스마트폰으로 그것을 다운로드 해줬기 때문에 자동으로 제 스마트폰 안에는 제 조카 사진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음 클라우드를 이용하실 수가 있는 거죠. 즉 이 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 용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백업 두 번째는 여러 개의 장비들을 마치 하나의 장비인 것처럼 동기화시킬 때 이 두 가지 용도로 이 서비스를 사용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